박미선 권사, 남편 이봉원씨, 교회점 과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완이씨, 코로나19로부터 항상 승리하세요 오늘의 양식 자문 15장 29절 여완은 아기를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박미선 시부상 이봉원 박미선 부부 부친상 시부상 지병으로 별세 이봉원 박미선 부부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선 이봉원과 결혼기기와 첫 키스 언급 정글의 법칙 방송에서 박미선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봉원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박미선은 이봉원과 SBS 웃으면 좋아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부부로 낳았다며 이를 계기로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가 될 수는 없어 해서 박미선은 패널들의 첫 키스 기억과 관련해 저는 정확하게 기억한다 27년 됐지만 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한다며 이봉원과의 첫 키스 장소가 야경으로 물든 남산이라고 했다 한편 이봉원 박미선 부부는 지난 1993년 결혼했습니다 박미선 권사 기도 제목 아침마당 박미선 이봉원 부부 박미선 왈 남편 이봉원 교회 데려가기 어렵네 1990년대 계극에서 둘째가라면 서로를 인기 개그맨 놀란 부부 탄생으로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기쁨도 잠시 결혼을 시작했던 이봉원의 사업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둘 사이에는 위기가 찾아왔다 평소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이봉원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박미선의 노력에도 둘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 진지하게 둘은 이혼을 고민하기도 했다 그때 박미선을 붙잡은 건 신앙의 힘이었다 고성여자중학교 미션스쿨에서 종교부장을 맡은 적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냈던 박미선은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으며 신앙의 방학생활에 들어갔다고 한다 바빠 죽겠는데 교회는 무슨 나중에 한가할 때 나가면 되겠지 하면서도 늘 가슴 한구석엔 언젠가는 꼭 교회를 가야지 하는 미련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꿈에도 그리던 신인 개그우먼이 되어 방송국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였다 전혀 코미디 프로와는 상관도 없는 PD 한 사람이 회의하는 방으로 들어오더니 박미선에게 유한교실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었던 것이다 제 눈을 보세요 얼마나 겁이 많게 생겼어요 누가 인상만 써도 무서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인데 어쨌든 난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당장 그 다음주에 동네 교회 등록을 하고 나가기 시작했죠 PD는 과거에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갑자기 기독교로 개정하더니 방언 예언 개시 같은 각종 은사를 한꺼번에 받은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렇게 해서 오랜 방학을 마치고 동료 개그우먼인 이성미, 이영애, 김창준 등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 초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성경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은 기초적인 것부터 성경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박미선 권사는 아마 그때가 신앙의 성숙기였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시금 삶의 고삐를 당긴 박미선은 기독교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이끌기도 하며 자신을 추설로 나갔다 개그우먼 선배이기도 한 이성미의 위로는 언제나 큰 힘이 됐으며 현재 다니는 충신교회에서 연예인 선교회장도 지낸 박미선은 개그맨 김영철, 송훈이와 함께 팀을 꾸려 봉사활동도 앞장서고 몽골과 중국에도 단계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 아직 풀리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으니 바로 남편 이봉원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며 정답게 늙어가는 것이 그의 꿈이다 박미선 결혼 되돌아보기 과거 결혼 당시 하나님은 박미선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셨다 교회에 안 다니는 남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개그맨 이봉원씨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박미선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인데 이 남자쯤이야 내가 전도를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기로 했다 남편 이봉원씨 교회에 간다고? 이봉원 뻥이야 박미선 왈 나랑 매일 아침 모닝커피를 같이 마시고 싶죠? 이봉원 당연하지 박미선 나랑 매일 저녁 9시 뉴스를 같이 보고 싶죠? 이봉원 그렇다니까 박미선 그럼 나랑 한 가지 약속해요 이봉원 뭔데? 박미선 나랑 같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봉원 까짓 거 그러지 뭐 그게 뭐 어렵나 박미선 속으로 이상한데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그것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무슨 약속인들 못할까 하지만 이봉원씨의 그 약속은 말 그대로 빌공짜 공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박미선 결혼을 몇 달 동안은 교회에 잘 다니더라고요 물론 예배 시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잠을 자서 탈이었지만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는 예배 시간에 말이 많은 거예요 의자가 왜 이렇게 불편하냐 교회 안이 너무 더워서 답답하다느니 예배 시간이 10분 정도 줄었으면 좋겠다느니 그러더니 이젠 아무리 졸라도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시댁 어른 모두가 불교 신자다 보니 교회 생활에 재미를 못 붙이는 것이라고 박미선 권사는 생각하고 있다 1년에 한두 번씩 시부모님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또 어떤 날은 부족도 받아오는가 하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점집에 다녀오시기도 하시는 거였다 그러니 박미선 권사는 남편 이봉원씨보다 시댁 어른 전도가 급하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 말씀이라며 전혀 고역을 하지 않는 이봉원씨니까 시부모를 전도하면 남편쯤이야 자동적으로 해결되겠지 그동안 수십 년간 절에 다니신 시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성경책을 펼쳐둘 수 없는 일이란 걸 잘 알기 때문에 박미선 권사는 장기적인 전력과 작전을 갖고 시부모 전도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미선 왈 제가 끝까지 기도하는 한 안될 일이 없겠죠 성경 4등전 16장 30일자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집 모두가 구원 받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 모두가 교회 가서 성가대 봉사하는 그날이 꼭 오리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남편 별명이 술주자 주봉원이거든요 그 별명이 하나님을 뜻하는 주봉원으로 반드시 바뀔거에요 그날을 위해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박미선 권사 파이팅! 이봉원 구원 파이팅! 박미선 권사의 선한 영향력 박미선 유튜브 광고 수익 전액 기부 국내 위기아동 후원 1월 27일 유튜브 채널 미선 임파서블에는 박미선이 월드비전의 유튜브 광고 수익을 기부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구독자 30만을 기념하며 앞서 박미선은 미선 임파서블을 통해 돈을 벌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박미선 권사 기부 전달식 참여 이날 박미선은 가슴이 설레고 흥분된다 기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며 구독자 덕분에 기부를 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선한 영향력을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 골고루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며 앞으로도 기부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미선 이봉원 아들 공개 183cm 훈남 박미선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눈 오는 날 아들과 데이트 집에 와서 눈사람도 만들고 오라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또 좋은 점도 있네요 눈길 조심하세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단신인 이봉원과 달리 아들은 큰 키를 자랑한다 앞서 박미선은 방송에서 아들 키가 183cm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봉원님도 박미선 권사님께 약속하신 대로 속히 교회 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휴지안 튜브도 박미선 권사님의 가족 남편 이봉원씨의 구원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